원 투 커넥! 헬로! We are Rappin! 네 맞습니다. 이제 저희가 BTS 선배님의 I NEED YOU를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번에 방시혁 총괄플러스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어요. 리메이크 를 그래가지고 심지어 PD님께서 직접 리메이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작업에 시작을 했고요. 기존의 저희 곡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어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o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Spotify for a long time we all use Spotify a lot so I think it's a very special collaboration and we're very happy to be abl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collab with Spotify and also do this very special version of I NEED YOU 커버 so yeah hope you guys will listen to it Yeah. On Spotify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원곡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가사의 흐름을 뭔가 이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노래에서 저희가 새롭게 재해석된 곡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굉장히 뭔가 좀 그룹이하고 뭔가 색다르게 표현하려고 뭔가 새꺼 소리적으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뿐이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팬들이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. Q. 최소화의 시각? 일단, 사실 저희가 좀 뭔가 처음 시도해보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여태까지 안 해봤던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엠진 분들이 좀 새롭게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... 어쨌든 저희가 리메이크 한 거다 보니 원곡이랑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색깔이 많이 묻어난 곡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원히 이 부분? ROCK! 좋은 질문! 히스! 이 부분은 사랑합니다! 어떤 멤버들의 노래가 어떤가요? Q.K-POP의 한 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? 저는 모든 멤버들의 한 곡이 비슷하지만 BTS는 원래 첫 곡을 보기 위해서는 K-Pop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듣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K-Pop을 배우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룹이 정말 특별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그 곳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Kpop을 이루어 하셨습니다. 하지만 물론 세계에서 그는 아주 매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서로의utsCHY의 색의 Kpop와의 Essa위를 이루어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How did my favoriteglied postной kulit face? 쩔어 였나? 쩔어 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뮤직비디오... 이제 한국에서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TV 채널이 있어요. 근데 등교하기 전에 쩔어 뮤직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약간 되게 엄청 컨셉별로 다양하게 입으셨잖아요. 막 의사이신 분도 있고 경찰이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원택처럼 찍은 그 뮤비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스링크장에서 불타오르네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초반에 슈가 선배님이 불타오르네를 딱 말로 하는 부분이 파트가 있어요. 근데 딱 그걸 듣고서 좀 뇌리에 박힌 적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최하니 주의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아인이주 라는 곡을 커버한다고 들었을 때 그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서 그 당시 오디션 영상을 좀 찾아봤고요. 그래가지고 뭔가 녹음을 하면서 그래도 목소리도 많이 바뀌고 좀 많이 컸구나를 느꼈던 거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녹음하면서도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갖고 또 일곱 멤버 다같이 I need you를 커버하는 건 처음이라서 또 색다른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제 얘기해보자면 저는 제가 동경하고 좋아하던 그런 아티스트 선배님들의 기억은 항상 저의 어릴 적 기억과 약간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가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너무 있었어서 저희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희의 노래를 들으면 그 엔진분들의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같이 커가고 같이 성장하는 그냥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Future Perfect 이제 그 안무가 사실 저희 안무 중에서 제일 체력적으로 많이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안무인데 그래서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It's a challenge It's a challenge, exactly For me, maybe do like a stadium tour in the US Yeah, that's one of my goals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앞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산 전체를 보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더 욕심도 굉장히 지금 많고 그리고 더 저희가 길게 보고 더 커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멀티비타민 멀티바라멘스 네,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멘탈 잘 챙기기 위해 열심히 네,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또 이제 자기계발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해요 자기계발을 많이 해야지 이제 정신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, 항상 다음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이협 선배님의 몰 제이협 선배님의 몰 제이협 선배님의 몰 아, 그렇군요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DNA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이협 선배님의 몰을 추천합니다 제이협 선배님의 몰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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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협 선배님의 몰입